정답 방금 잠잠하네요 정답 오오오 확실해? 우리 두 아이돌 간에 댕길 같이 외쳐? 그러지 마세요 A B 두 그림을 합쳤을 때 파란색 블록 사이를 연결하려면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하냐? 빨간색은 동일한 블록이야 무슨 말인지? 두 그림을 합친대요 두 그림을 합쳤을 때 파란색 블록 사이 아, 빨간색이 같은 거니까? 이게 뭔 소리야? 아, 그럼 블록 아, 오케이 딱 이해 됐어 4, 5 1, 2, 1, 2, 1, 2, 1 그러니까 1, 2, 3 1, 2, 3, 4, 5 5, 6, 7, 8, 9, 9, 10 7, 9, 10 7, 9, 10 8, 9, 10 오케이, 모른다 또 뭐야? 그건 뭐야, 또? 또 알았어? 그러니까 아니 우와, 진짜?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검증을 좀 해 보고 아, 너 꼴보기 싫어 거짓말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면 파란색이 이쪽 방향으로, 몸 쪽 방향, X 쪽 방향으로 일곱 칸이 나와 있어 저건 두 칸, 한 칸밖에 안 나와 일곱 칸 안 나와 있어 하나, 둘, 셋, 넷 칸 하나, 둘, 셋, 넷 칸 아, 아저씨 앞으로 와봐 하아 네, 우리 머리가 아프네요 자, 왼쪽 길어 주세요 하나, 둘, 셋 쭉 가서 하나, 둘, 셋, 넷 칸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Every outdoor okay, 네 민호 씨, 다 주고 있는feit stars 하나, 둘, 셋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홉한 것 같아. 하나. 정답. 오. 정답. 방금 잠잠하네요. 정답. 오. 확실해? 그래, 우리 두 아이돌 간에 대기. 같이 외쳐. 그러지 마세요. 같이 외쳐. 뇌색 대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섯 개. 오. 되니까. 정답인가요? 오.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큰일 났다. 우리 창피하다, 진짜. 아, 너무 창피하다. 나 민호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. 그만 뛰어주면 안 돼. 세입 좀 사고 가겠습니다. 오케이. 브레이크 타임. 이런 것도 잘 부네. 참.